출구없는 극단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날 댁내에서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정치비상구에서는 매일의 현안을 조금 더 깊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 정치구단의 내공을 자랑하는 분이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안녕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오신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남 대응사, 법상 주지수님 거기 행사에 가는데 지금 제가 못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도, 진도 다 부처님 오신날 행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늘 금기원래라는 원칙을 강조하시는데 요즘도 잘 지키고 계신 거죠?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목요일날 저녁에 내려갔다가 이제 목기원래 하나. 목기원래군요. 지금 금요일날은 방송도 안 하고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선거 때 보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얼굴 좀 보자. 도대체 선거 때 보이고 안 보인다. 맞아요. 두 번째는 지역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를 하셔요. 세 번째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줬으면 좀 똑똑하게 해라. 저는 이 삼박자를 갖추려고 소통을 위해서 금기원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기원래로 하루를 더 앞당겨서. 지금은 그러지만 국회가 열리면 금기원래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의 금기원래 시즌2. 지금 여섯 번째. 정말 대단한 체력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남 한도 진도가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제주도가 더 멀지만 거기는 비행기로 금세 가잖아요. 가는 길이 훨씬 험하죠. 우리는 ktx 타고 나주에서 내려서 차로 가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그거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성한 체력을 위해서 밤에는 2시간씩 운동하고. 정말로 정치인다운 기본 덧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여러 의장 배출을 받지만 이번처럼 선거전이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여러분이 출발을 해서 경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목을 집중되고 저까지. 그러니까요. 제가 으뚱말뚱 했다가 저는 제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다 이걸 정의를 했는데 사실 원내대표 그건 국회의장 이건 당내 경선안이에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고 또 합정연행 할 수도 있고 단일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남들 다 알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정치인데 정치의 금도로는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조정식 후보는 어떻게 보면 육선. 출미애 후보랑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두 분이 순차적으로 주말에 그만두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떤 배경에서 이러는 거야. 뻔히 보이지만. 그래. 네 분 다 명심팔인을 했는데 제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재명 대표하고 점심을 했어요. 5월 8일에요? 그날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저도 전부 준비를 해놓았다가 이재명 대표하고 한 시간 반 동안 깊이 얘기를 나눴어요.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알려진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나가지 마라 나가라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 나와서 우리 참모들한테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치라는 것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꼭 그것을 그렇게 외부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주 의사를 피력했는데 경쟁 구도를 형상화하고 끝까지 유지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칭찬할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원식 의원이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리고 있고 민주당이 얼마나 건강한 정당이냐 하는 것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우원식 경선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원 당선인들이 결정할 문제이니까 두고 봐야죠. 그렇지만 그 경선에 뛰어들어서 우리 민주당을 민주정당으로 건강하게 보이게 한 공론은 우원식 의원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또 이재명 대표와 점심을 하셨다고 하니까 불현듯 든 생각이 원장님 주변에서 보면 국회의장만 나와라가 아니고 오는 8월에 또 전당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당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도 당대표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제가 총선 막 끝나고 맨 먼저 방송에 나가서 지금은 이재명 시간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번 총선 승리를 이끈 즉 국민이 리더십에 대해서 재신임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정권교체 절체절명하잖아요. 윤석열 정권 2년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자기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좋다. 이걸 맨 먼저 얘기했는데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금 내부에서도 보면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전직 총리 이런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면 이재명 시간이다. 이재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5월 8일 그 날이 좀 주목이 되는데 어버이날이라는 어휘 이외에도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바로 전이죠. 전에 보신 거잖아요. 제가 하고 점심 먹고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얘기가 뭐 얘기는 다 했어요. 그렇지만 미주안 고주안을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시고 이러다는 상황에 당 상황이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영국에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잠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정치적인 해석입니다마는 친문의 중심추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는 현재 복권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운명을 조금 너무 폄하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정치인은 선거에 도전할 수 있어야만 그렇죠. 그 자격이 있어야만 정책이 운전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 여느 때보다 좀 특이한 게 개원을 앞두고 사실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웜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당선인들이 활동하는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광경인 것 같아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 2주년 기념 기자회견 우리 국민은 혹시나 하고 변했을까 안 변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거북군 행사 운운하는가 하면 디올백 수사에 대해서 검찰 인사로 막아버리잖아요.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 야권처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21대 가졌지만 정권 재창출 못하고 뺏기고 무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입법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북군 행사하면 저 강건도 불구경 가도 쳐다만 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으로 안 된다 하는 회초리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으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협치를 지나서 공치로 가야 된다. 공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변했잖아요. 그렇다 하면 당선자들이 지금 물론 준비를 하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이나 검찰 인사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22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저부터 열심히 싸울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북군을 시사한 상황이잖아요. 법안이 돌아올 텐데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여당이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또 통과가 안 됐을 경우 결국 모든 공은 또 대통령이 가게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야권 들은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완전히 강경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따로 국회 따로 노는 거죠.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그러한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북군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 귓속만 해가지고 거북군 행사하면 싸워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물가 민생경제 지금 얼마나 이자 부담으로 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이 희름의 경제가 경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또다시 전쟁은 국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를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오는 25일에 오후 2시에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광장으로 이제 야권 의원들이 당선인들까지 포함이겠죠. 나간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들리던데 그런 흐름들이 된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야권이 그렇게 강경으로 가느냐 이걸 말씀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지금 뭡니까? 오직 김건희 여사를 자기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이 삐뚤어진 사람은 안 돼요. 특히 영부인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공천 때 김건희 특검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방탄 공천을 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이 성났잖아요. 그런데 민심 정치를 하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신사를 할 때 저부터 모든 야권이 저건 김건희 특검. 특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방탄용이다. 그래서 방탄민정수석실을 만든다. 그러니까 방탄 공천에서 방탄민정수석실 신설. 6일 만에 검찰 인사를 대폭적으로 해버리니까 저것도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 민주당이 그러한 장의 집회를 한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탓하지 말고 대통령한테 촉구해라.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결국은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국정 지지율이 24%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레임덕 기준은 25%라고 하는데 그보다도 1%포인트 낮아요. 이렇게 낮고 지표가 나오면 보통 대통령에서 계셔보셨지만 대통령이 충격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직번 2년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나쁜 것은 최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다음 선거를 출마하지 않을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을 일만 천재적으로 골라가지고 잘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언론이나 국민들은 양비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 국회가 왜 민주당이 강경하냐. 대통령을 바라보라 이거죠. 취임 이준영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했는데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국정기조 변화 방향을 기자들이 묻자 그 방향성을 얘기하지 않고 소통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리 답변을 한 건데 그것도 참 보면 결국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안 바뀌죠. 그건 난 딱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맨 먼저 페이스북에다 안 바뀌었다 싸우자 이렇게 했는데 그 기조가 야권에서는 다 같이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젠가 그제 경향신문의 최상병 사근 수사보고서 대통령실에 보고됐다고 안 보시네.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방송 여러 곳에 가서 오늘 경향신문 보아라. 여기도 나오지 않느냐.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민생토론회를 재개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는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대통령직은 검찰 수사하듯 하는 거예요. 정치는.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개혁을 하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개혁 반대 세력으로 조항 세력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저도 그 메타포가 사실 맨 처음에 의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곰곰이 다시 읽어보니깐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관련된 세설 같은 게 풍문이 있잖아요. 주변에 참모들이 좀 전해줍니까? 아니면 얘기를 못합니까? 왜 못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대기 초대 비서실장도 참 괜찮은 관료 출신인데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작살나고 나서는 입을 닫고 조용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엄청나게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그러지 않아서 제가 김대중 벌서스 김대중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면 저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차마 보고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제가 A4용지 하나에다 찍어가지고 다 보고 마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주고 나오면요.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차 타기 전에 전화가 와요.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주느냐. 그래도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화 끊으면 또 이산분 내로 와가지고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라. 들어가요. 들어가면 화내서 미안하다. 반드시 사과합니다. 그리고 너라도 이러한 얘기를 나한테 보고해주라. 내가 안다. 이런 대통령이 열린 길을 참모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대통령이 엄격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 못하게 하면 말 못하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문에 모든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신문을 잘 읽어라. 저는 지금도 물론 방송 준비를 위해서 그러지만 아침에 11개의 신문을 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만 읽어도 방송만 들어도 이 꼴은 안 당하죠. 저는 비교적 조선일보가 보수 신문이라고 하지만 조선일보라도 보시라 이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진보적인 경향신문도 보시고 저는 그래요. 조중동 읽고 경향 한결에 읽어야. 융화가 되죠. 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대통령이 민심 정치한다고 민정수석 만들었잖아요. 그때 언론도 국민도 박지원도 이건 아니고 김건희 방탄하려고 검찰 장악하려고 했다. 6일 만에 검찰 인사한 건 오늘 아침에 다 경향신문도 보세요. 일면 탐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당신이 대통령을 아주 잘하고 있다. 착각에 있는 거죠. 착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대목에 놀랬냐면 지난주에 총선 패배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어딜 갔냐.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갔잖아요. 재래시장에 가서 멍게 보고 소주 한 병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실 우리가 장사민사도 하는 얘기 중에 우리 대통령이 술을 너무 즐겨해서 문제라는 얘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세설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얘기를 대통령에게 한마디라도 했다고 하면 재래시장 가서 안주 삼아서 소주 얘기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놀란 겁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요즘 술을 안 먹는데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왜 여기 멍게가 없냐 하고 하는데 아니 대통령께서도 술을 좋아하시건 안 좋아하시건 우리가 그런 멍게. 완도 멍게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해남이라고 했던 거죠. 기억이 과부랍니다만은 그때. 멍게는 완도 멍게가 최고예요. 해남 완도 진도 중에서. 그런데 아니 완도 멍게다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지. 그런데 세상에 또 뭐 야권에서 언론에서 그걸 지적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지. 그 대통령실 알량한 친구들 또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꺼지지. 또 꺼지지. 그래서 저는 참 대통령도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은 그 참모들도 자격 없는 사람들만 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총선 낙선자 구제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낙선자 낙천자 취업도 이런 것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검찰 인사도 전광석화로 해버리고 나서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하는 것은 몇 달 전부터 나왔잖아요. 나온 얘기였죠. 나와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특검 물타기다 뭐 어쩌고 해서 그렇지 않다.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면 터진다. 물덩이가 되죠. 터진다 했는데 딱 끊어버린 거죠.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뭘 깔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24% 얘기했는데 저는 10%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건데 이번에 또 영수회담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비선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저는 그 두 교수를 잘 알아서 그 내용을 미리 들었어요. 미리 들으셨어요? 미리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일보이 소스 주신 거 아니죠? 제가 준 건 아니죠. 그런데 임혁벽 교수하고 함성덕 교수가 가서 임혁벽 교수 말씀에 의거하면 공치라는 말씀을 임혁벽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협치를 넘어서 공치를 했는데 협치 공치 얘기하러 갔는데 그냥 그게 다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완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완패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완승을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원희룡 등 경쟁되는 사람은 제끼고 제끼고 한다.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밝혀졌으니까 그건 말 못하겠고 말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은 아주 곤란해질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나오리라고 나는 봐요. 그렇지만은 다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같이 동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합장을 딱 쳐주더라고요. 저것은 협치의 길로 간다. 저는 아직도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상당히 두 분이 만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멘토라고 주장하는 신평 변호사. 재밌잖아요. 글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전화가 와서 두 교수의 말은 90%가 뻥이다. 90%가 뻥이라고 하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비서 라인 없었다. 그러면 10%는 뭐죠? 사실 아니에요. 글씨한 거죠. 그게 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두 교수의 노력으로 그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합장 같이 손뼉을 친 것은 그래도 정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협치의 끈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은 걱정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사실 은밀한 일들 대통령의 은밀한 일들을 물 밑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빠른 시간에 공표되는 거네요. 나는 그래서 두 교수한테 왜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것도 언론 지상에서 방담을 하셨잖아요. 완전히 생중계하다 다 풀어버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나는 두 분 교수한테 학자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적절치 못했다 그렇게 봐요. 그 이후에도 통화하신 겁니까? 그렇죠. 함 교수님은 그 보도 나온 다음에 일본 가신 거 맞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려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혜를 좀 듣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원장님한테는 좀 이렇게 얘기 좀 듣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총선 이후에?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전화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에 정식 개원을 하면 5월 30일부터는 국회의원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당선인 신분인데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던 전화가 지금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전화로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안 받으면 문자로 해서 저 한번 만납시다. 안 만나주면 안 만나더라도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저는 뭐잖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부는 험한 꼴을 당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원장님 만약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통령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어떤 걸 바꾸라다든가 예를 들면 뭘 하라라든가 물론 변화를 촉구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50이어서 60 아니에요. 그렇죠. 60화국 아니에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60화국을 종식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70화국을 미래의 공화국을 활짝 논 역사적 대통령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고 4년 중립제 2원 집정제 이걸 하면서 임기를 1년 단축하면 좋다. 그래서 그 개헌안이 국회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후 지방선거 때 사이클을 맞춰서 대통령 지방선거를 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중간평가가 되니까 날짜가 맞는다. 지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지방 단체장들 4년 하니까는 매년 선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2년 주기로 묶어주는 그리고 70화국을 여는 그런 것을 한번 결심해봐라. 그런데 사실 제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창원시장은 안상수 대표하고 저하고 개헌 논의를 해서 합의를 보면서 1년 임기만 단축하면 개헌할 수 있다. 했더니 안상수 대표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mb는 주판을 잘 당기는 그런 분이라 임기 단축 안 해줘 그러니까 나한테 말 없더라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좀 호탕한 호방한 그런 게 있잖아요. 좋다. 내가 역사에 남는 70화국을 여는 60화국 50 이걸 창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좀 해봐라.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추가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 당연히 수록해야죠. 당연히 수록해야죠. 내일 모레 5.18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행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한때 원내대표 후보로 주목받다가 결론적으로는 3자 경선을 치러 추경호 의원이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저는 궁금한 게 이철규 개인의 퇴조입니까? 아니면 친윤 세력 내에 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친윤 세력의 퇴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내 임덕이 와가지고 국민의힘 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통제가 안 되죠. 아니 검찰도 내 임덕에 종을 치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광석과처럼 인사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정당은 그런 인사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은 당규가 100% 당원으로 대표를 뽑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나경훈 안철수 다 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성공했냐고요. 어떻게 됐든 만약 지금 현재 당은 당규 즉 100% 당원 투표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민주당처럼 50% 50% 국민 50% 당원 50%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유승민 둘 다 비윤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분이고 지금 윤심을 받드는 대표는 출마도 못해버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 나경훈 의원이 나이 연대로 할 거다 처음에 하다가 잘 안 하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안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변화가 집안 내부에서 이것이 내힘 덕이에요. 우리 야당이나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시대에는 진짜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내배가 험한 걸 당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험한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원장님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시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봤으니까 궁금한 건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입하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한동훈 유승민 얘기하셨잖아요. 둘 다 싫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 둘 중에 누가 더 싫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하더라 그게. 본래 유승민 의원하고는 각이 있었고 이제 한동훈 동지였잖아요. 정치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동훈이 넘어져 부르타스 넘어져 엄청난 배신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얼씨구절씨구 하고 다니면서 줄기차게 대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사진을 어디서 걸렸다 도서관도 가고 이게 다 우리가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잘 타고 오늘 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잡고 가야겠다. 그래야 내가 큰 꿈을 용 꿈을 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과거를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00% 당원으로 투표하는 게 출마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민심을 가지고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고 꿈을 꾸지 윤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도 안 돼요. 애매하게 민심은 떠났잖아요. 이런 와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은 대통령은 강력하게 두둔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한없이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난할 때 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저하고는 잘 기네요. 참 잘했는데 제가 늘 농담하면서 그럽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박지원이는 입하고 손가락이 바쁜데 홍준표 시장은 손가락이 바쁜 사람이에요.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흐름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보내면 권력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윤심을 잡아서 자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밟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납작업들여서 남자가 있냐 그러니까 상남자 얘기하면서 이건 좀 지나친 표현 같아요. 그건 비뚤어진 사랑이에요. 대통령이 영부인이 그러한 범법이 있다고 하면 법원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도 있듯이 오히려 도덕적 잣대가 기준 잣대가 훨씬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른 대통령이고 바른 아내에 대한 사랑이지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예요. 저는 보다 보니까 이런 과도한 생각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안 좀 청소해달라는 얘기로 느껴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도 쌩쌩한 사람 잡아가겠어요? 못해요. 제가 제가 5월 11일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린 해임된 딱 만 2년이 됐습니다. 국정원장 자리에서 그렇죠. 5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가셨을 거 아니에요? 11일 날 아침 9시에 너 나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저는 그 2년간 방송 1000번 이상을 나오고 전국 강연을 100회 이상을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세게 규탄하고 살았다고요. 자 2년 후 딱 2년 후 5월 11일 날 해남에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박지원은 다 죽었다고 하는 박지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24% 지지받는 대통령 박지원은 임기가 4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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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울지 안 채울지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참 정치 인생에 부침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홍준표 시장이 그런 상남자 얘기를 한 것은 잘못이다. 홍준표 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원장님이 2년 임기 채우고 2년의 법칙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번에 좌천성 승진 인사는 핵위한 용어를 탄생시킨 송경호 지검장도 거의 근 2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방탄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죠. 그러니까 방탄 공천에서 실패하고 방탄 민정수석 심어서 해가지고 6일 만에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죠.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의 입 성남 지청장으로 이재명 FC 성남 FC 수사한 사람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 사이 수사한 사람 여기를 딱 데려다 놨잖아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잘 아시지만 차장들이 수사를 지휘하잖아요. 1, 2, 3, 4 차장을 4분 다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싹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차장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퍼즐 마치겠죠. 그럼요. 퍼즐 마치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이 와서 또 부장들을 어떻게 할지 수사라인들을 어떻게 할지 그건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건 천인공로한 어떻게 영부인의 보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마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 자기 친정을 그렇게 민심을 떠나게 국민들을 분노하게 인사했는지 저는 절대 국민들이 용서 안 하려고 봅니다. 저도 이번 인사가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은 검찰총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라는 의문이 많이 찍히는데 물론 언론 보도에는 주말에 법무장관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날의 행적이나 다음 날의 태도를 보면 인사를 본인이 완전하게 행사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형식적으로 협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추미애 장관도 박범애 장관도 밤낮 싸우고 그랬잖아요. 대통령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당신이 검찰총장 하면서 이런 인사 하지 말라고 싸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인사를 안 해야죠. 자기 친정을 자기 영부인 보호하려고 그런 인사를 하면 국민이 안다니까요. 국민이 용서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달에 임기 만료죠. 임기 만료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느꼈어요. 느낀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장들하고 신임에서 만약 디올백 문제나 여러 가지 수사를 하더라도 총장 패싱하고 민정수석하고 직거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하면서 제일 비난했던 비난했던 그걸 또 자기가 당신이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검찰이 한 조직도 사실 간단치 않은 조직인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니 그래도 검찰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김건 여사 소환한다 하는 게 몇 개월 전부터 서초동이나 갈등 요인이었죠. 계속 나오고 갈등이 있다 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빨리 해라 지시내려고 어쩌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우리 야권에서도 특검 묵마용으로 검찰 수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검찰은 속성상 굴러가면 다 잡힌다. 그리고 항상 제가 원내대표를 세 번 했잖아요. 이러한 때 원내대표 지금 우리 박찬태 대표가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빵빵 치는 거예요. 공수처 수사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하겠다. 이렇게 하면 민정수석이 아무리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하부 검찰은 우리 죽습니다. 특검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왜 수사 안 했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굴러간다. 이걸 막으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전에 검찰은 보통 주특기라고 하잖아요. 특수통 공안통 기회통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정치권 용어로 빌어서 언론이 쓰는 걸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말고 친윤검사 또 이번엔 찌뉴검사까지 등장을 해서 과거에 조어가 없는 정치권 조어가 검찰에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찐년 찐명 찐년 찐명 이게 아마 금년 말 되면 교수들이 사자 선거 내놓잖아요. 찐짜 들어가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검찰이 저는 검찰 시각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범야권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이미 선전포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검찰청을 기소청화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 이번에는 검수완박이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적을 보면 이런 인사 속에서도 그들이 뭉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검찰 뭐 정확한 한 3천여 명의 검사 중 그러한 정치검사가 100명도 안 돼요. 사실 50명 그 정도 돼요. 이 검사들 위해 2,900여 명의 진짜 검사들은 오히려 불만 가져요.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인 국정원 검찰 경찰 이 3대 기관의 개혁을 계속 추진했는데 국정원원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도 국정원이 후퇴하는 민간 사찰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만 잡히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원장 차장 정무직이 시키더라도 우리 국정원 후배들을 사랑하는 진짜 애국심과 헌신적으로 인하는 당신들이 복정하지 마라 하면 국정원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처벌된다. 지금 제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서 검찰은 대통령이 완전히 원상복귀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검찰공화국이 됐는데 이대로 개혁을 하지 않고 영원히 검찰공화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신음하게 만들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야권은 검찰개혁을 철저히 한다. 해야죠. 그래서 저도 상임위를 법사위하고 중복 상임위인 정보위하고 제가 12년간 했기 때문에 계속하셨잖아요. 눈 크게 뜨고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문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라인 문제 라인 사태 소위 말해 네이버가 그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저도 제 페이스북에 써서 보도가 많이 됐어요. 아니 국익 아니에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가 제일 좋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강제징용 위안도 팔아먹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도대체 뭘 안 해줬어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줬죠. 다 팔아먹었어요. 우리 자존심도 역사도 자산도 그런데 아니 우리 재산 우리 회사 네이버의 라인이 동남아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뺏으려고 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공격을 했더니 이제 나섰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겠지 했더니 난 진짜 웃기는 거야. 그걸 얘기한 박지원 민주당 야권을 갖다가 왜 죽창가를 불러대고 반일론쟁으로 가느냐. 아 그럼 우리 재산 뺏기는데 우리 회사 다 뺏어가는데 친일이 해야 돼요? 친일이 해야 돼? 이런 상식이야의 진짜 닭대가리 같은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또 하나 사도광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저도 국정원장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안 됐잖아요. 그때도 유네스코 사무처에서 몇 개월 전에 안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결정될 때까지는 발표하지 말아다. 입을 닫고 있었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7월에 앞두고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양해를 했다 하고 났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또 빨아막냐? 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계속 떠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우린 민주당도 좀 떠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를 또는 일본에 대해서 항의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 라인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줘야 봐라. 외교 협상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단 축제한가 반일 그럼 친일운동 해야 되나? 잘했습니다. 갖다 바칩시다. 이거 해야 돼?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 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정보를 하지 말라는 거지 국외의 그런 얘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국외정보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내 정보에 의해서 지금 해킹 이번에 대법원도 많이 당해요. 맞아요. 많이 당하는데 우리 국정원의 사이버 국이 세계 굴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정보기관도 대상원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렇지만 모카 지금은 사이버 전쟁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사이버 협력을 한다고요. 일본도 우리한테 다 협력을 해줘요. 그런데 단 법 하나가 민간 기관은 국정원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건 개정합시다. 사이버 안전 기본법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건 개정을 합시다 했는데 드라마가 있는 거지. 이걸 터놓으면 다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 같은 것은 터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법 문제도 제가 아니 국정원이 지금 63년 됐을 거예요. 국정원 60년 살을 제가 원장할 때 있었는데 딱 보면 국정원 60년 사는 김대중 탄압 60년 사예요. 박정희 김종필이 김대중 잡으려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었고 전두환 노태우가 김대중 사형시키려고 망령시키려고 안기부를 만들었고 국정원 이명박 박근혜는 김대중 김홍업 박지원이 외자도피에서 해외에 전문학적인 뭐 가지고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CIA나 FBI나 미국의 IRS 국세청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혐의는 벗었지만 이런 나쁜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그래도 국정원에서 그러한 특수한 것은 합의하에 사이버 해킹은 방지를 해줘야 대법원 같은 사태가 없다. 사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박지원 당선인과 우리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서 더 나아간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해법까지 두루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법이 아니라 싸우는 법이지. 투쟁법인가요. 투쟁법. 우리 구독자 여러분 휴일인데요.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당선인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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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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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